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 캐주얼한 데님을 믹스해서 캐주얼 데일리룩으로 준비했습니다. 입술과 레드 가방인데요. 패션의 완성은 옷이 다가 아니고 이런 악세사리잖아요. 가방이나 슈즈나 귀걸이. 저는 좀 슈즈에 포인트를 더 주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입에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시크한 콘셉트로 와봤고요. 이런 디테일들을 좀 살리고 이렇게 리본 포인트도 줘봤습니다. 그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저런 가방 같은 포인트로 컬러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효연입니다. 어디 가세요? 오늘 패션이 가요. 원래 근데 수영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네. 오늘의 의상은 글램 파티 룩. 파티에 이렇게 하고 가면 제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실버로 입어봤고요. 옷이 너무 화려해서 메이크업은 살짝 힘을 빼줬어요. 근데 포인트로 원 포인트 메이크업. 내 머리는 깔끔하게 길게 묶었으나 이 앞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삼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 오늘 준비한 포즈요. 자연스럽게. 안장에서 뵐게요. 안녕, 수영아, 안녕. 안녕하세요, 주인공입니다. 지금 앞에 플러시가 많이 타주었어서 이렇게 기대가 좋으면 저희도 지원하셔야 돼요. 네, 다행히 팔로우, 안녕. 감사합니다.